안녕하세요 기능의학하는 김원장 입니다 오늘은 그 장상피아생 치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늦지는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장상피아생 진단 받았지만 건강검진 결과상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치료가 기능력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호전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쫄지 말라고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을 늦추면서 병이 너무 진행될 때까지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장상피아생이 더 진행이 되면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위장병 진행 과정인데요 보통 이제 급성 위염이 시작이 될 수 있구요 그리고 이 병이 더 만성 위염으로 진행하고 만성 위염이 위가, 이 점막이 위가 얇아지기 시작하는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구요 그리고 만성 위축성 위염이 더 진행이 되면은 위 세포가 장세포로 바뀌는 장상피아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은 이영성증은 선종으로 진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고도이영성증이다 뭐 저도이영성증이다 이렇게 해서 저도 고도이영성증으로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위암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만성 위장병을 치료할 때 장상피아생까지는 열심히 치료를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되돌려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영성증으로 진단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하다가 추적내시경을 하거나 내시경을 하다가 이영성증이 진단이 되면은 위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소아기내과로 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영성증을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치료를 할지 아니면 이제 큰 병원으로 보내서 시술을 받게 할지 그렇게 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영성증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뭐 다른 병변이 같은 병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병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주 일부의 조직을 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 한쪽 어떤 이런 부위 여기에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저도 이영성증이 나왔다고 해도 이 다른 데에서는 고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데에서는 위암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영성증이 나와서 그냥 암이 아니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병변을 다 통째로 제거해야 되는 시술이나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성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에는 제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영성증이 나오게 되면 전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영성증의 자연경과를 보게 되면 저도 이영성증이고 고도 이영성증 로우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인데요 리그레스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질 확률이 뭐 38에서 75 저도는 38에서 75 그 다음에 하이그레이드 고도 이영성증은 0에서 한 16% 자연적으로 없어질 확률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유지되는 게 19에서 50이 저도고 그 다음에 하이에서는 14에서 58%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0에서 23% 그리고 고도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85% 그 평균 기간은 10개월에서 4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도 같은 경우에는 4에서 40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영성증이 나오면 물론 기능의학적으로 치료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고 다른 병변이 저도 이영성증이 나왔다고 해도 다른 부위에 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연경과는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뷰 논문을 보면 치료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위선종이 나오면 암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점막 절제술을 해서 제거를 하자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이 논문 내용 중에서 보면 저도 이영성증의 경우 수술적인 절제술을 해서 저도 이영성증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절제를 해서 다시 조직검사를 처음에는 내시경을 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저도 이영성증이 나왔고 이거를 수술을 해서 다시 조직검사를 확인을 해봤더니 저도 이영성증 같은 경우는 고도로 진단되는 게 16.7%였고요 그 다음에 6.9%에서는 이렇게 암으로 새롭게 더 진행된 병변으로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영성증만 나오라고 해도 암이 같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내시경적인 절제술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병원에서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하다가 잠깐 한 두 달 한 두 세 달 정도 했었는데 타 기관에서 내시경을 했는데 거기서 저도 이영성증을 진단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영성증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추적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상 크게 아무리 의심될 만한 그런 병변은 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병변이 작은 병변이 있었는데 그쪽 부위에 조직검사를 했더니 하이그레이드 고도이영성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도이영성증이었는데 고도이영성증으로 이렇게 진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점막 절제술을 해서 그 치륜성 암을 확인하라고 하는 이러한 병리학적인 그런 소견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륜적인 암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에커맨드가 추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급조합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이 이렇게 무덕되고 이렇게 장상피화생을 방치하시면 안되고요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무작정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이영성증으로 진행이 되면 이거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아무래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장상피화생 뭐 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영성증이 생기기 전에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넘어가지 는 않을 것입니다 뭐 식습관도 있을 거고요 안좋은 식습관 그 다음에 술도 영향이 많이 있을 거고 담배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아주 큰 스트레스도 아주 중요한 유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헬리코박터죠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상피화생의 이영성증으로 진행하지 않게끔 관리를 하셔야 될 거고 생기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상피화생의 의심이 된다면 내시경을 할 때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조직검사를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장상피화생 속에 이영성증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상피화생이나 이런게 의심이 된다고 하면 내시경 하시는 의사선생님께 조직검사를 조금 요청을 하시는게 미리 요청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성증 같은 경우에는 조직검사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진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을 받을 때 헬리코박터 균 검사를 꼭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직 헬리코박터 검사를 했다고 해서 음성으로 나와서 균이 없다고 해도 다음번에 검사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찜찜하게 헬리코박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꼭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런 위 이렇게 이런 데서 검사를 하면 이런 곳에서 검사를 하면 헬리코박터가 음성으로 나올 거고요 이렇게 균이 있는 데서 양성으로 나오면 균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100% 균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내시경을 할 때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 재제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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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lé